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 배워부수어 건강중고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서, 오윤튼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앞에 쓰여서 동작의 뜻을 더해주는 조동사를 배웠는데요. 어떤 조동사가 있었나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과 상황의 허락허가를 나타내는 넌과, 뭐뭐 할 줄 안다, 뭐뭐 일 것이다 호전적인 능력과 추측을 의미하는 후회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두 번째,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개가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어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한데요. 어떤 의미의 단어를 배웠었나요? 열다, 개체하다, 운전하다, 끓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카이에 대해서 배워봤죠. 마지막 세 번째, A는 되지만 B는 안 됩니다라는 의미의 패턴을 정리해봤었는데요. 어떻게 정리했었나요? 거, 이, 에이, 딴, 뿌, 넝, 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일을 나타낼 수 있는 조동사, 인가이와요.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라는 상황에 허락허가를 할 때 쓰이는 조동사 거, 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앞서 그동안 배운 표현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면요. 샤머, 무언, 무슨, 어떤 사물을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사였고요. 쉐이, 누구라는 사람을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사였습니다. 점, 뭐 뒤에 동사가 와서 어떻게라는 방법을 물어봤고요. 점, 뭐 동사하니, 즉 부사가 오게 되면요. 왜, 어째서라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점, 뭐 양, 어때요라는 상태를 물어봤고요. 왜, 샤머, 왜, 어째서라는 이유를 물어보는 의문사였죠. 지댄, 몇 시라는 시간을 물어봤고요. 샤머, 시허, 언제라는 때, 시점을 물어보는 의문사,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샹, 뭐뭐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의미하는 조동사였고요. 야, 뭐뭐하려고 하던 의지를 나타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넝, 뭐뭐할 수 있다라는 능력, 가능을 의미했고요. 회, 뭐뭐할 줄 안다, 또는 뭐뭐할 것이라는 후천적 능력, 또는 추측,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도 우선 본문 뒤에 있는 단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찌, 쭈가 보입니다. 우선 여기서 살필 것은요. 바로 동사 뒤에 따라붙는 쭈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동사로 쓰이게 되면요. 살다, 머물다, 묵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근데 위치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진다는 중국어의 특징상 만약 이 단어가 동사 뒤에 위치하게 된다면요. 딱 고정시킨다라는 어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요. 기억해서, 머릿속에 딱 고정시켜라. 즉, 까먹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요. 돕다, 도와주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중국어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글자짜리 동사로 빵이라는 동사가 보이는데요. 돕다, 도와주로 쓰여서요. 보통 이런 구조 많이 쓰이죠. 너가 빵우어, 나를 도와서, 즉 당신이 저를 도와서, 좀 찾아주세요라는 문장에서 많이 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두 글자 동사는 형태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보이는 단어가 빵주. 빵주라는 동사로 쓰이는 돕다, 도와준 뜻이 있고요. 이 단어는요, 다른 단어와 달리 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도움이라는 명사로 쓰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요. 닌, 슈야오 샤머 빵주. 닌, 슈야오 샤머 빵주라고 해서요. 닌, 당신은 슈야오, 필요하다, 샤머, 무언, 무슨, 어떤, 빵주. 이때는 명사로 쓰였을 거예요. 도움이라고 해서요.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즉,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런 문장에서 배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글자짜리 동사 중에요. 빵망이라는 동사가 보이는데요. 이 단어는 돕다, 도와주다로 쓰이는데 우리가 실무회에서 배웠던 표현 중에요. 닌, 슈야오 빵망마. 닌, 슈야오 빵망마. 라는 문장에서 닌, 당신은 슈야오, 필요하다, 빵망, 도와주다라고 하는 문장 구조로 쓰여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까? 즉,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또 다른 형태로 쓰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정리해볼 단어는 바로 학습하다, 배우다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름절 동사로는 슈야 라는 단어가 보일 텐데요. 보통 이러한 문장 많이 배웠었죠. 니, 샹, 슈야오, 샹, 머, 니, 샹, 슈야오, 니, 당신은, 샹, 머, 하고 싶다, 슈야, 배우다, 슈야오, 무엇을, 라는 구조로 입각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라는 문장을 배운 적이 있었고요. 만약 2음절 두 글자짜리 동사로 변화시킨다면 슈야시, 즉 우리말 한자어 학습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이 문장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워, 샹, 슈야시, 하, 니, 워, 샹, 슈야시, 하, 니, 워, 샹, 슈야시, 하, 니, 워, 나는 샹, 머, 하고 싶다, 슈야시, 배우다, 즉 하, 니, 중국어라는 문장이 합쳐져서 나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문장을 배워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누구누구에게 머, 머, 을 배우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동사 앞에 뭐를 써라? 전치사 구조를 이끌어서 누구누구에게라는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이것을 패턴으로 정리해 본다면 건 사람, 슈야시, 건 사람, 슈야시라는 문장 구조 누구에게 배우다라는 문장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워, 샹, 건, 리, 랏, 시, 슈, 시, 하, 니, 워, 샹, 슈, 시, 하, 니, 즉, 워, 나는, 샹, 머, 하고 싶다, 건 누구, 누구누구에게 리, 랏, 시, 이, 선생님, 즉, 저를 말하겠지요. 슈, 시, 배우다, 하, 니, 중국어를이라는 문장이 합쳐져서 저는 이영석 선생님에게 중고를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문장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정리해볼 단어가 바로 우리말 한자어 길로자가 보이는데요 이 단어 역시 두 가지 역할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자 뜻 그대로 길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니 른시 저调로마? 니 른시 저调로마? 니 당신은 른시 알다 이른시의 단어의 특징은 뒤에 길을 알다, 사람을 알다, 글자를 알다라는 동사로만 쓰이는데 자, 티 아울루 자체가 뭐다? 이 길이라고 해서요 당신은 이 길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문장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숫자랑 만나게 되면요 버스나 지하철, 노선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 갈 때 가장 많이 타는 버스 몇 번? 500번 버스 어떻게 말할까요? 500이란 글자를 갖다 붙여서 오바일로, 오바일로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정리해볼 단어가 바로 어떠한 동작을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뜻의 슈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보통 이 단어는요 뒤에 좀 뭐뭐 해보다라는 시도여감을 갖는 이샤와 마찬가지로 같이 만나게 되면요, 뭐뭇을 좀 해보세요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합돼서 많이 쓰게 되는 단어가 어떤 표현을 해봤더니요 좀 신어보세요라 또는 좀 입어보세요, 좀 발라보세요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단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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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형태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볼 단어가 보이는데요 바로 우리가 익숙한 단어입니다 끈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이것도 그 쓰임을 잘 정리해본다면 첫 번째, 전치사로 쓰였을 때 두 가지 역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뭐와 과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고요 아까 앞에서 비웠었죠? 누구누구에게라는 동작의 대상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쓰였을 때는 따르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길 안내를 나타낼 때 많이 쓸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문장이 다음과 같죠? 징,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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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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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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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 배울 패턴은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는 당위를 나타낼 때 쓰이는 조동사 인가이와요.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라는 상황의 허락, 허가를 나타낼 때 쓰이는 조동사 커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기본어순인 주어, 수렴, 목적어 구조에 입각해서 오늘도 처음부터 어떻게? 쭉쭉쭉 어떻게? 쭉쭉쭉 직독직해하면서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공부해볼까요? 인가이, 동사 앞에 쓰여서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는 당위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니, 인가이, 쯔, 니, 인가이, 쯔, 니, 당신은 인가이, 뭐뭐해야 한다, 쯔, 가다라는 동사가 만나서 당신은 꼭 가야 합니다라는 문장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니, 인가이, 쯔, 쯔, 니, 인가이, 쯔, 니, 당신은 인가이, 뭐뭐해야 한다, 쯔, 기억하다, 쯔, 어떻게? 꼭! 이런 문장이 만나서요. 당신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라는 뜻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니, 인가이, 빵, 쯔, 다, 니, 인가이, 빵, 쯔, 다, 니, 당신은 인가이, 뭐뭐해야 한다, 빵, 쯔, 도와주라는 동사로 쓰였고요. 다, 그녀를이라고 해서 당신은 그녀를 도와줘야 합니다라는 문장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니, 만, 인가이, 논리, 쯔, 시, 니, 만, 인가이, 논리, 쯔, 시, 니, 만, 당신들은 인가이, 뭐뭐해야 한다, 논리, 노력하다는 동사로 쓰이는데 이 단어가 동사 앞에 쓰게 되면 열심히이란 뜻으로 바꿔 설명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쯔, 시, 배우다, 즉 공부하다는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니, 인가이, 쯔, 우, 바이, 루, 쳐, 니, 인가이, 쯔, 우, 바이, 루, 쳐, 니, 당신은 인가이, 뭐뭐해야 한다, 쯔, 타다. 이 쯔 동사 뒤에 교통수단이 오게 되면 안 따가 아니라 타다라는 동사,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고요. 뭐를? 우, 바이, 오백, 루, 숫자 뒤에 루는 노설룸이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 쳐, 차를, 즉 500번 차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당신은 500번 버스를 타야 합니다, 차를 타야 합니다 문장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배울 패턴이 봤더니 그이라는 조동사로 쓰여서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라는 상황의 허락, 허가를 구하는 문장인데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이, 마, 그이, 마. 이때 그이는요. 동사 앞에 쓰이지 않고 단도로 쓰였을 때는 동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괜찮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뒤에 말을 붙이게 되면 까, 즉, 괜찮습니까? 라는 아주 유용한 표현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배턴이요. 당연, 거이, 당연, 거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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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거이, 괜찮다라고 해서요. 당연히 괜찮죠 하는 문장 또는 당연히 해도 되지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거이, 시, 이, 샤, 마. 어, 거이, 시, 이, 샤, 마. 어, 나는, 거이,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 시, 시험삼아 어떤 동작을 해보다는 동사였었죠. 보통 뒤에 이, 샤, 가 와서 좀 뭐뭐해보다는 시도형을 만든다. 앞에서 정리한 적 있죠. 뒤에 문장면이 그때 마, 까라가 만나서 제가 좀 입어봐도 될까요? 또는 신어봐도 될까요? 해봐도 될까요? 모든 상황을 시험해 볼 때, 시도해 볼 때 쓰이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요. 어, 거이, 초, 엔, 마. 어, 거이, 초, 엔, 마. 어, 나는, 거이,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 초, 엔, 초, 뽑아내다. 엔, 연기를. 즉, 담배를 피우는 동사 많이 배웠었죠. 까, 까가 만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제가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라는 상황의 허락을 구할 때 쓰는 표현,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요. 니, 거이, 끈, 타, 수어. 니, 거이, 끈, 타, 수어. 니, 당신은, 거이,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 누구에게, 끈. 뒤에 뭐가 왔다, 타. 그에게, 수어, 말하다는 동사가 만나서 당신은 그 사람에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 볼까요? 와, 거이, 칸, 이샤, 마. 와, 거이, 칸, 이샤, 마. 와, 거이.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 칸, 보다. 이샤, 좀 뭐뭐해보다. 라고 해서요. 문장 맨 끝에 막아오기 때문에 제가 좀 봐도 될까요?라는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거의 열일곱 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오늘은 뭐뭐해야 한다 라는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 인까이, 데이, 여가 쓰인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어디 가서 사야 합니까?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하시면서 인까이, 취, 날, 마이. 다시 한 번 인까이, 취, 날, 마이. 이번 문장을 보니 동작의 순서대로 문장을 만드는 연동문 구조인데요. 가는 동작 먼저, 그 다음에 사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가다, 취, 다음 사다, 마이가 쓰였습니다. 동사 가다, 취 뒤에는 일반적으로 목적지가 오죠. 그래서 어디 갑니까?라는 문장은 간단히 취,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본다면 그 뒤에 두 번째 동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밥을 먹다, 식사하다, 출판을 넣어 어디에 가서 식사하실 건가요?라는 문장은 가다, 어디, 먹다, 밥이란 구조로 취, 날, 출, 판, 취, 날, 출, 판이라고 연동문 구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삽니까?라는 문장은 가다, 어디, 사다.라는 구조로 취, 날, 마이, 취, 날, 마이 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렇게 연동문에서 조동사를 쓴다면 조동사는 첫 번째 동사 앞에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당일을 나타내는 조동사 인가이를 앞에 넣어 어디 가서 사야 합니까?라는 문장은 뭐뭐 해야 한다, 가다, 어디, 사다.라는 구조로 인가이, 취, 날, 마이, 인가이, 취, 날, 마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거이 마 두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몇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하시면서 닌 인가이, 취, 쇼, 지, 거, 진, 차. 다시 한 번 닌 인가이, 취, 쇼, 지, 거, 진, 차. 우선 수로 부분을 보니 받아야 합니다.라는 표현이 있네요. 동사 앞에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 인가이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받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보통 현대 중국어에서는 한 글자 단어보다는 두 글자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어 접수라는 단어가 중국어에서는 뭐뭐를 받다.라는 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검사라는 말은 한자어 그대로 사용해서 중국어로 젠, 찬, 차.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뭐뭐한 검사를 받다.라는 구조를 만들어 보면 지토, 섬쌀노, 지앤, 차. 지토, 섬쌀노, 섬쌀노, 지앤, 차.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 검사를 받다.라는 표현은 혈액이란 쀘, 얘를 넣어 지토, 쀘, 예, 지앤, 차. 지토, 쀘, 예, 지앤, 차. 그럼 몇 가지 검사는 몇 개 지거를 넣어 지거, 지앤, 차. 지거 젠차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쇼는 치료라는 단어 治 려와도 같이 쓰여 치료를 받다 라는 표현으로 지쇼治 려 지쇼治 려 라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몇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문장은 당신 뭐뭐 해야 한다 받다 몇 가지 검사라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세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12시 이후부터는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12시 이후데이 지아치엔 다시 한번 12시 이후데이 지아치엔 이 문장에서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라는 표현은 돈을 더 내야 한다 라는 의미로 더하다 라는 단어 지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더 내다 라는 의미의 추가 요금 뒤에는 돈 지앤을 붙여 더하다 돈 이란 구조로 지아 지앤이라고 만들 수가 있고요 또한 호텔에서 침대를 추가할 때에도 더하다 지아를 사용해 뒤에 침대라는 단어 주황을 붙여 침대를 추가할 수 있나요? 라는 문장은 뭐뭐 할 수 있다 더하다 침대 까라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돈 지앤과 관련된 표현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돈을 지불하다 라는 표현은 지불하다 돈 이란 구조로 부지앤 부지앤 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돈을 찾다 출금하다 라는 표현은 취하다 돈 이란 구조로 주치앤 주치앤 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전하다 라는 표현은 바꾸다 돈 이란 구조로 환치앤 환치앤 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2시 이후부터라는 표현은 이후는 한자어 그대로 이호 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전은 이치앤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시 이후는 시얼디엔 이호라고 하고요 12시 이전은 시얼디엔 이치앤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뭐뭐 해야한다 당일을 나타내는 조동사 이번에는 데이를 넣어 12시 이후부터는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라는 문장은 12시 이후뭐 해야한다 더하다 돈 이란 구조로 시얼디엔 이호 대이짜치앤 시얼디엔 이호 대이짜치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이마 네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죄송하지만 여건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문장 앞을 보니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전에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 몇 번 배웠었죠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그리고 약간의 신뢰함 미안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부하오 이즈스 마지막으로 여기서 쓰인 가장 정중함을 나타내는 바우치앤이 있습니다 보통 바우치앤 앞에는 아주 매우 헌이나 정말 진짜를 나타내는 존을 붙여 헌 바우치앤 또는 존 바우치앤 구조로 많이 쓰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여건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중국어 어수는 주어, 수러, 목적어 구조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전치사 바를 사용하게 되면 목적어를 수러보다 앞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바는 우리말에 뭐뭐을을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권을이라고 하면 뭐뭐을 여권이란 구조로 바우자우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러 가져오다 즉 가지고 오다 라는 날라이를 넣어 여권을 가져오다 라는 말은 뭐뭐를 여권 가지고 오다 라는 구조로 바우자우 날라이 라고 목적어를 수러보다 먼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가 쓰인 문장에서 조동사가 오면 조동사는 어디에 온다? 그렇죠 전치사 앞에 왔었죠 그럼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조동사 뭐뭐 해야 한다 대 를 넣어 죄송하지만 여권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라는 문장은 죄송합니다 당신 뭐뭐 해야 한다 여권을 가지고 오다 라는 구조로 전 바우치앤 닌 데이 바우자우 날라이 전 바우치앤 닌 데이 바우자우 날라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마지막 문장 같이 볼게요 가지고 오실 때 영수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문장의 첫 부분을 가지고 오실 때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뭐뭐 할 때라는 표현은 때를 의미하는 시호 라는 단어를 사용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시호 라는 단어는 언제라는 샤머 시호 에서 봤었는데요 즉 무슨 때라는 구조로 사용했었습니다 여기서 쓰인 뭐뭐 할 때라는 표현은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에 더 를 넣어 더 시호 라고 쓸 수 있는데요 또한 간단히 같은 뜻으로 시 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라고 하면 출판 더 시호 또는 출판 시 라고 할 수 있고요 문장에서 쓰인 당신이 가지고 오실 때 즉 당신이 오실 때라는 표현은 닌 라이 더 시호 또는 닌 라이 시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더 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수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에서 지참하다 라는 표현은 신분증이나 휴대폰 같은 소지품을 지니다 라는 뜻의 따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뒤에 쓰인 샹은 동사 뒤에 쓰여 결과를 나타내는 보어로서 떨어지지 않게 딱 부착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다 라는 표현에서 확실히 꽉 닫을 경우에도 닫다 관 뒤에 샹을 붙여 관샹이라고 합니다 그런 영수증 쇼쥐를 딱 지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충의 의미로 샹을 넣어 영수증을 지참하다 라는 표현은 따이샹 쇼쥐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부사 반드시 꼭 이란 의미의 이딘가 조동사 뭐뭐 해야 한다 얘를 넣어 가지고 오실 때 영수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장은 당신 오다 뭐뭐 할 때 꼭 뭐뭐 해야 한다 딱 지니다 영수증 이란 구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핵심은요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오늘도 동사 앞에서 쓰여서 동작의 뜻을 더해주는 조동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조동사가 있었나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당일을 의미하는 인가이가 있었고요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 라는 의미의 상황의 허락이나 허가를 나타내는 거의를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떠한 검사를 받다 라는 의미의 표현을 정리했었는데요 어떻게 정리했었죠? 제이소 什么什么檢查 제이소 什么什么檢查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어떠한 수속을 받다 라는 의미의 표현을 정리했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었나요? 반리 什么什么手续 반리 什么什么手续 이렇게 배웠었죠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중국어는 단어를 무작정 딸딸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정리하면서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소화하면서 외우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짜이치 다음 시간에 만나요